결과가 다 같이 갑자기 물 주마요 아 몰라요 코 아파 아 나 진짜 아 어머니 맛있던데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미들도 사랑해요 아미들도 사랑해요 하게 뭐가 뭐 누려? 네? 널 못 잊겠어 어떡해 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좀 아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냥 사인 시켜드려서 저번에 여러분이 고맙습니다. 아시아 프로그램 뮤지컬 인하여서 인하여서 2016년 아시아 뮤지컬 이 슬픈 기분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강나시 이 앨범은 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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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 아시아 그 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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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진짜 이 친구들이 나를 위해 이런 멋있는 걸 스페이사인 오 진짜요? 자 졸업까지 갔다 왔습니다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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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부모님 얼굴을 봤어요 와 또 밥 먹을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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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혈 너무 Kelley 고맙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것 같아서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진짜 나도 와 지민아 얘기 좀 해봐 잊지 못할 순간에 나 내 생일파트에 없구나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나갔어 우와 우와 아 아무 이분들 앞에서 공연해주게 해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리더 형이 너무 심하게 막 웃는거에요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아 제이홉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제이홉 파이팅 좋아 파이팅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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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으 죄송합니다.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얘기드리고 싶네요 어머 아빠 사랑해요 어떤 말로 위로를 들어야 할까요? 정말로 울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슨 소리 안 났어? RM 그렇지 않아 레모 형, 인진에 출연하시겠습니까? 레모 형, 인진 출연? 레모 형, 인진 출연? 죄송해요 전 조합해 그럼 벌써, 그만해서 대상 말았네 그럼 더 울어야 돼 하자 흥분 이 친구는 Doctor 도와맞아 아이, 지금 저 카메라에 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, 깜짝 놀랐나봐요 내일이 모르죠 최경씨! 일어나세요! 재홍씨 재홍씨 그럼 갑자기 하트 구셔도 되거든 네, 슈펜 소생하는